아빠가 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모야 모야 같은데요? 가능성 있어요.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초밥 한 번 보겠는데요. 네, 가능성 있는데요. MRI를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아휴... 희지 혼자 볼 거야. 예은아 똑바로 보세요. 안 싫어. 어머. 그러니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할머니가 잘못한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엄마한테 하려고요. 어머. 어머. 앉아서 일러. 앉아서 일러. 앉아서 일러. 엄마. 할머니가... 날린다고 울었어. 엄마. 날린다. 엄마. 저 정도 일이 아닌데 지금. 손 한 번 더 울 것 같으면 손 한 번 더 쉬어봐. 그렇지. CD를 엎드려서 너무 가깝게 봐요. 안녕. 엄마. 어머머머머머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예은아. 왜 오실까? 안쓰러워서 우시는 거 같은데? 안쓰러워서 우시는 거예요? 애 울면 또 속상하니까 아우 어떡해 속상하고 안쓰러워서 애 우니까 속상해서 우신다 아이고 마음이 또... 아이고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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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놓치지? 어? 이미 없어 손이... 손이 좀 마비듯... 어머 어머 아이고... 아이고 놀래라 손자려? 아이고...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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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인지마 좀 보시면... kolej가 проверendo 이제 괜찮아? 너무 놀랐다 지금 몸에 전혀 힘이 안 들어가는 왼쪽이 좀 아이고 놀래라 마비될 때 저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저런 일이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겠네요 그러시겠다 진짜 이렇게 모아져 있네 손이 아이고 어머 잘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됐어 손을 지금 얼마나 놀랬을까 어머 어머어머 어머 형 하품을 하네 갑자기 하품을 많이 해요 저럴 때 어허 하품을 계속 하는구나 어허 하하 하하 좀 괜찮아졌나 잠깐만요 어 세상에 어 음 하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처음에 등원거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좀 심하게 우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바로 손절이고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죠? 그래도 좀 주물러 주고 오고 1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음 좀 이렇게 울고 나면 저리다고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마비도 오나요? 네 손이 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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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뭔가 손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물건도 좀 떨어뜨리고 그러던데요 네 네 그리고 하품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요거는 이제 필요한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T MRI MRA 그러니까 혈관을 찍어보는 MRA 그다음에 혈관 조형술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아주 전문적인 검사와 진찰을 좀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디 있을까요 누구랑 넣는 거야? 할아버지 안녕 아 목소리를 할아버지 이미 아우! 이미 네 막 골 떨어져 아우! 저렇게 이쁘니까 아우! 저기까지 가는 거야? 연아 천천히 다녀 어?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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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놀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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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 나는 거야? 코 피 나는 거야? 아 놀랬겠다 코에 피 나? 코에 왜 피가 나지? 코 피가 왜 났어? 응 이제 알았지 왜 이렇게 많이 났나 봐? 그러니까 왜 코 피 났다니? 나도 토 했을 때 코 피는잖아 진짜로? 커피 나면 겁나요 애들 커피 나 그래도 아 별거 아니야 그럼 얘 약하나? 나도 토 했을 때 코 피는잖아 그때도?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애기 이름 적어야 되는 거죠? 응 응 진짜 걱정되시니까 잘 가셨다 응 그러니까 마비되는 거는 진짜 공사해 봐야 되고 그럼 아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아 예은이 이쪽으로 앉아 보자 혹시 뭐 때문에 왔어요? 아 오래 들어서 그때부터 왼손이 요렇게 되더라고요 응 아 그래요? 그래서 달래니까 그래도 슬플리고 그래 어머 손이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집어 저린 느낌이야? 어 양쪽이 다 그래? 아니요 그러면 한쪽만 그래? 한쪽만 혹시 여기 절일 때 이 손에 힘이 전혀 안가? 뭘 이렇게 잡거나 그런 것도 못해? 오 그런 느낌이야? 아무것도 못해 이 손으로는? 오 선생님하고 똑같은 질문 하시네 응 그래 핸드폰도 주잖아 응 무섭지? 어 무섭지 겁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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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장 정도를 봤을 때에는 영양이 많이 결핍되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네네네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네네 알겠어 네 아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 혹시 가족력 있는 다른 질환은 없어요? 가족력? 아빠가 다낭성 신장 있어가지고 계속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전기 검진은 가거든요 가지고 있고 아이도 그래요 네 다낭성 신장 그냥 그래도 유전이 아닌가? 그 뭐야 뭐야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 뭐야 뭐야? 그 뭐야 뭐야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빠가 있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뭐야 뭐야 같은데요? 예? 어 가능성 있어요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어머 일단은 네 네 네 가능성 있는데요 MRI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네 네 아유 얼마나 속상하세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죠 어머 아유 세상에 어머 얼마나 가시네 세상에 네 네 네 그렇게 유전적인 게 있나봐요 아 그러셨구나 오히려 신장 쪽만 생각하시다가 이거는 전혀 생각 못하셨나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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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우, 섭상하시겠다, 아이고, 어떡해. 울면 또 걱정하니까. 좀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아우, 어머니 진짜 많이 놀라셨네요. 다낭성 신장염을 아빠가 그렇게 앓고 있고, 아이도 같은 증상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계속 검사는 해왔어요. 유전이 있다 보니까. 뭐야뭐야는 아빠가 그런 건 알았는데, 우리 공주의가 그럴 거라고 생각도 못하셨군요. 네, 병원을 갔을 때도, 그때는 괜찮았으니까, 대신 청소년기 들어가면 꼭 검사는 해봐라, 병이 나보니. 그래서 청소년기 그것만 듣고서는 아예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야뭐야도 유전이에요, 선생님? 네. 이게 이제 뭐야뭐야는요, 대뇌 안에는 혈관들이 있어요. 근데 혈관의 끝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그런 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뇌압을 올리는 상황들. 예를 들어 막 울고 때를 보면서 악을 쓰고 이럴 때도 뇌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풍선업 이렇게 불 때, 아니면 이제 관악기 같은 거 뿍 이렇게 불 때 이제 뇌압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가뜩이나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죠. 더 좁아지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일시적으로 저리거나 마비 현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관장하는 부분의 운동 기능이 떨어진다든가 힘이 되게 약해진다든가. 네,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모야모야병이 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네, 박진은 아니지만. 아, 결과는 아직도 않네요. 네, 네.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검사와 지속적인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 모야모야병은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고 막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허용적으로 키워서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못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은 별것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얘는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악을 써야 되고 울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이 양상이 있으면 모야모야병의 경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물론 아이 울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울지 않게 하는 게 이 아이가 울만한 일을 다 막아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는 굉장히 지도를 잘 해줘서 이 아이가 자기의 불편한 정서도 나이에 맞게 잘 소화해내는 능력이 내면 안에 생기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주변에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다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해결해주고 감당해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이뻐라. 절대 진짜.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본데. 우리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나. 작년이 아니고 하여튼 애가. 말은 전해부터 했지. 아빠를 어느 정도 알 상황부터. 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널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빠 본 적이 없다고요. 아이고 왜 또. 응응. 아버지를. 응. 내가 데려가야지 데려가야지. 는 했지만 나도 모르게 좀. 미뤘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 충격받아서 괜히. 아빠에 대한 기억만 나빠지고. 그거 하나로 진짜 걱정인 거지. 무슨 일이지. 진짜 너무. 무슨 또 사연이 있으시고. 아이고. 잠시 후. 자연이 좀 어디 가는지 알아? 어. 아니. 아빠가 보러 갈 거야. 헉. 근데. 응. 나 보고 모르면 어떡해. 아 모르지는 않아. 엄마가 설명 다 해줄 거야. 처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머. 애기 때 보긴 했는데 기억은 없으니까. 아이고. 아빠는 예니 봐서 엄청 기분 좋을걸. 200일 이후로. 예니 아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응. 무슨 말? 힘 많이 내고. 응. 용기도 많이 내고. 아이고. 말도 잘해. 가서 아빠 안아드릴까? 그래. 응. 아 일단 가보자. 응? 아빠가 어디. 무슨 일이지? 진짜 너무. 병원에 가. 병원에 계시는구나. 어머나. 요양병원 같은 곳인가 봐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빠는 어디. 이제 가고 있잖아. 형. 왜 왜. 어머 아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쪽이. 아빠를. 아이고. 형. 아빠 불러봐. 자나봐. 자는 거 아니고. 아빠 눈 뜨고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진상해. 어떡해. 아빠가 너 출혈이 있으셨나 보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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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은이 왔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 왜? 아휴. 엄마. 응. 아빠. 응. 응. 못 사 봐.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좀 놀랐을 수도 있고 진짜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 봐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년을 고민했어 이상해?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너무 안타깝다 안녕 예은이 좀 봐줘 응? 아이가 200일 조금 지나서 그 친한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쓰러졌다고 무슨 소리냐 멀쩡하게 잘 나갔는데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겼는데 바로 병원으로 가니까 옷에는 구토 같은 것도 몰랐고 신발도 다 먹고 있고 결혼 반지 다 빼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누워서 갑자기 사고처럼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가족 먼저 생각하고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던 사람이 나만 두 신장 있고 모야모야라는 병이 있고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많이 밉죠 내가 죽을 거예요 어휴 죄송해요 nuo우 아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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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가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막하거나 이런 생각 들면 혼자 그냥 어디 가버릴까? 근데 또 금방 생각되는 거야. 이 껌딱지를 어떻게 보고 가냐 금방 또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머나. 진짜 너무하네. 나한테만 다 맡겨두고 너무하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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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휴. 얘네. 여러분, 옷만 봐주면 안돼? 네. 아휴. 오빠 딸 이만큼이나 컸다. 아... 어머!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강지 강지 빼고 들리나 보다 그래도 들리나 보다 들려? 엄마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어? 언니 말자 우리 애은이 왔어? 아휴, 시험을 쉬고 할머니 왔어? 아빠가 알아봤어? 아빠가 애은이 알아봤어? 아이고... 빗장 날랐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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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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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쁜가 가는 네 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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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 안타깝지도 않나? 아휴... 네가 이러고 있으니까 예은이 더 힘들고 네 처 더 힘들잖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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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응 얜 씩씩 가져갔지? 응? 얜 씩씩해 얜 씩씩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정말 이제 가슴이 보는 저희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네요 얼마나 힘든 6년을 보내셨어요 그럼 6년 전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저렇게 그 사이에 한 번도 좋아진 적은 있고 보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더 가슴이 애써 좀 많이 눌러놨는데 또 보면 얼마나 바로 내리시겠어 근데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보여줄지 말지 네 근데 보여줬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아빠는 어딨어? 그냥 병원에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그냥 괜히 겁나서 얘가 또 어떤 상처를 받을지 그 평범한 아빠는 얼굴은 아닌데 무서워서 더 공포감이 더 커질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생각보다 덤덤하게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 같아서 이 시계 잘 보여줬다 라는 생각 만나고 금쪽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조금 무서웠는데 잘생겼어 이러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너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빠가 굉장히 모호하고 그랬던 게 확실해지니까 뭔가 정리가 됐었나봐요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머님이 오래 누워 의식 없는 상태로 막반에는 오래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꼭 애들 데리고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 기억에는 물론 할머님은 누워 계신 것 밖에 기억이 없지만 그래도 그 할머님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아빠와 할머니와의 관계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가 좀 많이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어머님의 결정이 그래도 말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가족의 위기가 생겨요 네 가족의 위기가 생기면 그냥 정말 솔직하게 상황을 말해주고 그 과정에서 감당할 것들은 서로 각자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몫을 감당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빠의 실존하는 모습을 아프셔도 아이가 봐야지 그것을 상처받을까봐 지뢰 걱정에서 그걸 겪지 않게 하는 거는 마치 이 댁의 모든 양육의 기본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만한 거는 안 겪게 하려는 거와 저는 울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겪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냥 의사로서 말씀드릴게요 의사의 입장에서 네 물론 의학이 다 발달해서 의식 회복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획기적으로 깨어나시는 날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현재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어머니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치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명령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이게 굉장히 무만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희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네 희망이 없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살아있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언제까지 이런 삶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까 준비하고 오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털컹 내려가고 진짜 그렇지만 뭔가 맞추표가 안 찍혀지는 것 같은 나의 삶 얼마나 한 인간도 힘들까 네 네 아 그래서 전화 오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네 번호 확인하게 되죠 네 병원에서 온 전화가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태에서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금쪽이를 위해서 금쪽이의 수명 있는 발달을 위해서 또 우리는 금쪽이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죠 네 이 아이는 정서적 감내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마음 감정 정서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아빠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아이가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워 끝 난 유치원 가기 싫어 싫구나 끝 이러면 이 아이가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소화해 나가는 내면의 힘이 잘 안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란다 이렇게 네 방향을 딱 알려주시고 버티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아 예 아 자 우리 금쪼기 마음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금쪼기 손마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쪼가 안녕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신기해서 네가 더 귀엽다 네가 더 귀엽다 유치원에 다니는 게 힘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게 힘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게 힘들어 부끄러워 엄마랑 있고 싶어 아빠를 만났을 때 어땠어? 아빠를 만났을 때 어땠어? 울음 결혼 네 유치원에 다니는 게 워낙 이라는 게 유난의 엄마 나 내일 아빠 그려볼래 오늘 일기 쓰면 되겠네 아빠 그려서 아빠 주먹 쥐고 있는 거 그린 거야 맞아 주먹 쥐고 있어 주먹 이렇게 내가 예쁘게 그리는 아빠한테 구하네 그렇지 어때? 잘했어 잘했다 진짜 잘해 아이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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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금쪽이는 소원이 뭐야? 음 아빠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놀이동산 동물 먹이 주러 아빠가 집에 오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네요 우리 금쪽이가 금쪽이 송마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항상 아빠한테 아빠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도 병원에 있어 아 그래? 언제 와? 딱 이 정도까지만 물어봤었거든요 그런 예색은 전혀 안 했어가지고 엄마가 닮았네 엄마처럼 그냥 엄마가 속상할까봐 괜찮은 줄 알았나 아 예 아 너무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가 감당하고 겪고 가야 되는 것도 한 너무 무겁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몫까지 다 짊어지고 또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엄마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는 건강한 좌절을 잘 경험을 못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건강하게 겪고 가야 되는 좌절은 겪으면서 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힘을 길러줘서 정서적 감리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